컴 투 치저스 엔루니 걸으니까 이제 오빠가 다시 이리 올라 탔어. 지금. 오빠는 이제 사춘기가 왔어. 너는 이제 걸어서 신나고. 이제 곧 있으면 오빠야 그래 그러고는 제가 이제 말로 잔소리 한다. 이제 조금만 있으면. 그러니까 예쁜 것만 가르쳐야 돼. 하이리한테 그 걸 하고 예쁜 거 가르치잖아. 그러면은 오빠한테 오빠 멋있어 막 그런데 네가 막 안 예쁜 거 가르치잖아. 그러면 쟤도 막 안 예쁜 거 이야기해. 알았지? 그래서 할머니가 하람이 하람이 없거든. 걸어다니게 놔둬 꽃은 말 어느새 저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. 꽃도 줘. 우와. 꽃 예쁘다. 꽃 예쁘다. 꽃 예쁘다. 그렇지? 너는 수염이 났어. 응. 너는 이제 걸으니까 놔둬. 걸으니까 놔두라고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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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꽉 잡아. 하람이 너는. 하람이 꽉 잡아.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. 전 우리 할머니 좋아해. os lemza 왜 혓바닥을 내밀고 그래. 오빠가 해주는데. 내가 개구덩이가 됐다. 하율이가 이제. 오빠한테 휴져서 혓바닥 내밀고 그냥. 아주 오빠 자리를 딱 뺏어 차고 이제 오빠가 내려갔어. 오빠가 없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방에 딱 해놓고는. 오빠가 지금 외로워. 너는 이제 걷지. 이제 곧 있으면 말하지. 아유 참 인생이 그렇다. 인생이 그래. 오빠가 없는 자리를 너 때문에 뺏겼다가. 지금 이제 네가 이제 걸으니까 이제 오빠가 업어줘야지. 내가 할머니가. 아유 이쁜 우리 하람이. 하율이 예쁘다 하고 안 뺏잖아 그러면은. 하율이 너 오빠한테 되게 잘해 알았지? 아유. 아유. 크라이스트 지저스. 예수님께 잘 가는 우리 되자. 그래. 땡큐야.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냅시다. 빠이. 밥도 잘 먹어야지.